안녕하세요 저 태사자 리더 김영준이고요 6년 됐네요 아 머리카락 개인단식 초대 금메달리스트 윤환규입니다 소이재입니다 안녕 배머리로 좀 싫어할까봐 이제 아빠한테 와보세요 이제 아빠한테 와보세요 이제 여기 아빠 있네 아빠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저 태사자 리더 김영준이고요 6년 됐네요 아 머리카락 개인단식 초대 금메달리스트 윤환규입니다 소이재입니다 안녕 배머리로 좀 싫어할까봐 이제 아빠한테 와보세요 이제 아빠한테 와보세요 이제 여기 아빠 있네 아빠 여기 있네